지금 미지아 남성 대례들은 우리 공학을 반대하는 100천명의 녀석을 강의하면서도 우리와 대화를 하자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학에 대한 우렁이고 기만입니다. 넘들이 진정으로 우리와 대화를 하려면 우리를 반대하는 온갖 적대기를 당장 중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놈들은 남부설에서 무조건 물러가야 합니다. 저 미국이라는 나라를 믿지 않습니다. 나뿐 아니라 우리 존처민은 저 악기같은 미국 놈들을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이 우리에게 대화를 하자고 제의했다는데 나는 그 무슨 선혜를 가지고 대화를 제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 놈들은 교활하고 음룡한 천하의 악덕한 놈들입니다. 미국 놈들과 맞서 싸우면서 우리는 지난 기간 많은 것을 체험했습니다. 지난 저개방 전쟁 시기에도 놈들은 정전 단판이 막두에서 파기공세여 신공세여 모여하면서 많은 음모들을 꾸며냈습니다. 그리고 저미 기본 합의문과 9.19 공동 성명을 비롯하여 우리와 많은 약속을 하였지만 우리를 고립 압살하기 위한 책정에 집요하게 매달리면서 우리가 붕괴되기를 기다리고 우리와 한 약속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미국 놈들과는 절대로 말로는 통하지 않습니다. 오직 총대로만 결산해야 합니다. 놈들이 우리한테 대화를 제기하면서도 우리보고 비핵화 조치를 취하라고 이 개소리를 저치고 있습니다. 핵무기는 우리 제부입니다. 우리는 이 핵무기를 절대로 넣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 놈들이 망할 때까지는 미국 놈들과 총 결산할 때까지는 핵무기를 절대로 넣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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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